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미룩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공지사항입니다. 정확하게 2월 10일경 정도의 실기관련된 공지사항으로 변경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딱히 직접적인 느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내용을 잠깐 보죠. 기존의 문항당 20에서 30점의 배점으로 출제되던 문항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변경됐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큰 배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딱히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쓰는데 배점이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내겠다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평가되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개별 형태의 문항으로 평가를 하겠다. 유리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연관되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금 쪼개지는 게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어쨌든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관련된 내용으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는 부담은 조금 줄기는 했으나 별로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셨죠? 좋습니다. 공지사항은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하나 제가 조금 광고 멘트 하나 날릴게요. 우리 배원학에서는 지금 KEC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과목이라고 하는 전기설비 부분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그리고 맞습니다. 실기 여러분들 많이 걱정되시죠? 2020년까지 합격하신 상태에서 2021년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별도의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지사항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배워락의 황민호 기술사였습니다. 배워락의 황민호 기술사였습니다.